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6월 첫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덕질인이 잠시 와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요. 청취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저는 후임자가 결정... 결정? 확정? 될 때까지 이 자리를 대피는 벤치워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뭐 하나 이글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쁜 사람아. 조선일보 뉴스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매일경제, 전자신문, 마이데일리, 아시아경제, 국제신문, 이데일리. 포털에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총 5배를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 제목을 승인한 언론사들 되겠습니다. 이 헤드라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어가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씨 특검이 1호 발의된 야당 주도에 개원한 국회 관련 소식을 며칠 덜 보는 효과가 있고요. 지난 세기에 박정희가 여론 환기용으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콘크리트 지지층을 달래는 정도의 효과도 있습니다. 여론 호도가 언론사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회사들은 남아있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심각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죠. 이렇게 해서 잠깐이라마 눈을 가릴 수 있는 연막탄을 던질 수 있다. 대단히 호의적인 기자들인 게 고작 계란말이 얻어먹고 이 정도를 써주면 세상 굴리기 좀 좋습니다. 언론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을 나중에 보여주느냐 등에 따라서 객관적일 수 없는 가치판단으로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교양주간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금이야말로 2인재의 삶을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손희상 선생이 로스포이오스 에르마노스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이제 손희상을 못 놀리겠습니다. 저도 집에 저 샛노란색 로스포이오스 에르마노스 티셔츠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제가... LA가서 굳이 우겨가지고 제가 한 번 샀습니다. 이게 원래 제 모자가 아니고 제 친구 중에 신부님이 계신데 신부님이... 네. 카톨릭 신부요. 브레이킹배드 좋아하게 돼 있나? 네. 근데 그... 좋아할 수도 있지? 신부님이 저한테 이 모자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마 UMC는 이거 보면 알 거다. 정확하게 의도대로 놀아놨네요. 이런 파괴 신부를 봤나? 저는 이게 뭔지 몰라요. 앞에 그 무슨 치킨 같은 게... 론스포이오스 에르마노스라니까. 뉴멕시코주 최고 마약상이 운영하는 치킨집이에요. 진짜 마약상이에요? 아니. 브레이킹배드에서. 브레이킹배드에서. 아. 브레이킹배드에서. 그렇죠. 마약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여도 죽지 않아요. 오늘은 이인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이해. 손희상이 붙인 제목입니다. 언더스탠딩 오브 휴먼. 오늘은 한국 정치사의 긴 시간 동안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요리조리 제3의 길을 갈 뻔하다가 말았던 한 남자의 굴곡진 생애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살며 무엇을 남기는가를 알아보는 방송입니다. 역대 손희상 선생의 방송 중에서 가장 거창한 주제네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항상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게. 지난 2월 달의 일입니다. 이인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오랜만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꽤 오랜만이라 반가웠어요. 반갑다는 감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캔모아라는 과게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은 좀 비슷했어요. 캔모아 아세요? 캔모아 아세요? 몰라요. 캔모아라고 그네 달려있는 그런 가게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보면 알죠. 기억나시죠? 팔읍에 팔고 그러는 제가 웬만하면 만남을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젊었을 때 썸녀랑 첫 데이트에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첫 데이트에 저를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이름이 긴 카페였어요. 무슨 공주가 왕래 발착하는 홍전 같은 카페를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앉아서 내가 다른 건 웬만한 걸 할 수 있지만 이건 못하였다. 그래서 이 여자랑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동화풍이었어요? 그분이? 네. 아니요. 그 가게가 일단 기본적인 테마가 레이스였고요. 이렇게 공? 그렇죠. 그렇죠. 그네가 있고 다들 공주 같아요. 모든 자리가 레이스로 인해서 한 반 정도는 격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동대문 원단시장인 줄 알았어요. 레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전에 그런 문화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인재 씨의 뉴스를 보고 느꼈던 감정이 그런 거 오랜만에 봤을 때 느끼는 감각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었습니다. 헉! 하여간 이인재 고문께서 한동안 뉴스에 뜸하셨다가 거의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가 아마 전광훈 목사랑 태극기 들고 다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셨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뭔가 있었겠지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심지어 전 목사와 같이 있을 때도 크게는 안 났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서글퍼요. 막판에 태극기 들고 다니시고 모든 보수적인 이야기를 다 하시고 보수정당에 지금 30대들이 봤을 때는 평생 보수정당에만 있던 분 같으니까 우리의 불사족께서 평생 그렇게 사신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오해를 이번 주에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우리 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 김치 대한민국 일요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백억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자 SSFM 가먼트 24SS 아이템에 대한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재고가 1% 내외라는 소식이 창고에서 전해졌습니다. 뭐 몇 발 안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한 두 사이즈 남아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실 완판이라고 우겨도 돼요. 완판입니다. 사장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하란한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엘 국회의장으로 원래 카르텔 로얄블루 모델과 신제품인 데케이드 오브 러브 로즈 쿼츠만 받기로 했던 예약 판매를 지금까지 판매한 이번 시즌 모든 모델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흰색 까만색 다 예약 판매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유면상 PD는 현재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늘 그랬지만 더 한층 가열차게 두 번째까지 놓치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회예요 여러분. 6월 중에 예약 판매를 오픈해서 2주간 판매하고 이번 시즌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회 2주 정도 그냥 열어놓고 받을 테니까 품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문 판매니까요. 다만 예판은 생산의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시즌 1 아이템 예판하고 무신사에서 하는 거 많이 봤는데 다른 브랜드들이 비슷한 시간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단은 다시 한 번 대량 확보했습니다. 또 큰 돈 나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곧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언제쯤 열릴까? 6월 말 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공지해드리겠고요. QBN 여름맞이 프로모션 전 상품 최대 93% 할인 이게 뭡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QBN 뒤에는 아주 큰 시총이 엄청 드글드글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93%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 상품에 하나겠죠. 그런 게 합리적이죠. 그렇다고 해도 93%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재고털이라고 봐도 심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 루테인 3개 증정 7만 원 이상 구매 시 오메가3 2개 증정 맛만 보세요? 맛만 본다고 이해 너무 많은데? 그리고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사르락토 1개월 분 증정 뱃속이 편해집니다. 이건 미끼 상품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냥 당신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선언 같기도 해요. 인과관계가 없겠지만 불닭볶음면을 먹은 다음 날에도 사르락토를 먹고 있을 때는 속이 쓰리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 포함되어 있대요. 구매 페이지에서 체크 잘 하시고요. 구매 페이지에 잘 적어 놓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소비하는 뭔가 가족이 많으시다거나 제가 많이 먹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비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93% 모든 아이템이 93%는 아닙니다. 여름맞이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2월 초면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공천 작업이 슬슬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고 컷오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천을 못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컷오프가 결정된 어르신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인재 씨였어요.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놀랐습니다. 그는 불사조인데 불사조를 컷오프하게 돼 있나? 예선의 예선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뉴스 보니까 은퇴한다고 나오던데 고향을 위해 마지막 헌신을 하려 했던 저의 발걸음을 여기서 멈추려 한다라고 이인재 고문께서 페이스북에 적었대요. 물론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을 위한 마지막 헌신은 지진 한 번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하셨고 그리고 고향을 위한 헌신이니까 이제 고향이 아닌 곳을 위해서도 헌신을 하겠다 면은 논리적으로 맞아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치 인생이 간략하게 나오더라고요. 1988년 처음 국회의원이 된 뒤로 당적을 13번이나 바꾸면서 국회의원에 6번 당선되며 피닉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런 소개가 언론에 같이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덕이 모두 아는 그런 정보죠. 네. 근데 한 6시간 있다가 정정 보도가 올라왔어요. 무엇을 정정해야 했을까요? 13번이 아니라? 은퇴가 아니래요. 은퇴 번복! 제가 이 소동을 소동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그때 그냥 은퇴 기사 같은 게 커뮤니티나 소셜에 좀 퍼지면서 은퇴했나 보다 한 뒤에 번복했을 때 이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 퍼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인재 씨가 은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리플레어의 명언이죠. 난 영원히 은퇴하지 않겠다. 언론들이 이인재 선생에게 빨리 은퇴하라고 종용하는 것 같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인재 선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당적을 13번 바꿨다면 카멜레온 같지만 바꾸는 게 13번이면 그동안에 무수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24년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뭐 불사조라 쳐. 그러면 불사조도 직업이 불사조는 아니에요. 안 죽는 게 업무의 전부는 아니에요. 안 죽은 사이에 무슨 일을 했을 거거든. 그리고 불사조는 죽으면 알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하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우연치 않게 아니 왜? 봤어요? 계란판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계란이 그려진 티셔츠를 은퇴한 선생님이 입고 왔어요. 앞에 에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티셔츠가 세상에 있군요. 사실은 뭐 이인재 선생이 나름대로 굵직한 일들을 했던 분이신데요. 언론은 그의 인생을 당적을 13번 바꿨다. 별명이 피닉자다라고만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정치 혐오인지도 몰라요. 모든 정치인은 업적을 가지고 있게 마련인데 당적 바꾼 범호할 예경은 어떻게 해? 물론 우리 세대에게 이인재 선생의 이미지가 그런 사람인 건 맞죠?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마할 때마다 다른 당에서 나왔잖아요. 그 백예규 화백의 전설의 한 컷 만화 아닙니까? 공항의 캐리어에 스티커 덕지덕이 붙어있고 이인재 이렇게 써있는 스티커 수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단순화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이건 공정치 않아. 비록 그의 행보가 종종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요. 저보다 좀 다음 세대에서는 이인재 전 의원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인재의 눈물을 걷어 그 미문을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김정민의 노래도 모르고. 김정민이 누구야? 우리 세대까지는 진짜 셀럽이었는데 모르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 하나였는데. 젊은 층에서 잘 모를 만도 한 게 이인재 선생은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40... 그렇구나. 그렇겠네. 1948년생이라는 거는 전태일 열사랑 동갑이고요. 우와.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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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998년생보다 50살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축구선수 이승우 선수가 지금 이제 축구 대표팀에서 고참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승우보다 50살이 많아. 즐거운 나이 계산. 옛날에 걸어다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네. 돈 오브 더 데드. 네. 네. 이인재 선생하고는 상관없는 영화고요. 그렇네. 그 영화를 리메이크한 톰 사빈이 감독보다 이인재 선생이 두 살 어립니다. 이 얘기고. 뭐야 이게. 톰 사빈이란 제가 좋아하는 배우예요.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오. 조경태 의원보다 20살 많아요. 12월 11일 생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12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유니세프가 설립된 날이에요. 근데 46년이에요. 즉 유니세프보다 두 살 어려워요. 그렇군요. 하태경 의원보다도 20살 많아요.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이인재 고문의 이미지는 대체로. 나 이상한 거 알았어. 뭐. 조경태랑 LL쿨제이랑 동갑이야. 오. 아무튼 조경태랑 LL쿨제이는. 마마셋 낙유 아웃. 이인재 고문보다 20살 어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재 고문의 이미지가 대체로 1998년 이후에 약 25년간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는 국민신당에 있었다가. 당수였어요. 총재였어요. 본인이 자신이 만든 당이었죠. 그게 국민회의와 세천년민주당을 거쳐서 자민련, 국민중심당 그리고 다시 민주당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가서 자유선진당, 선진통일당을 거쳐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당, 국민의힘으로 빙글빙글 돌아다녔습니다. 미래통합당. 네. 이인재 트리비아. 이인재는 한나라당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갔을 것 같잖아. 그런데 98년도에 이미 50살이었어요. 그러네. 대선 주자였을 때.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 이인재에게도 인생 후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인재도 사실 늦바람이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그 앞은. 그 전에 50년. 어떻게 살았는가. 인류 최초로 그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인재의 전반 50년은 어떠했는가. 그 50년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죠. 당을 튀어다닐 추진력을 모으고 있었는가. 길을 모아서 퉁.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인재 선생의 50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인재 50년 사. 의외로 법주인 출신이에요. 맞아요. 판사입니다. 10대와 20대는 거의 공부만 했을 테고요. 그랬겠죠. 33살에 판사가 됐지만 한 2년 반 거의 한 3년 정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안 맞았나 봐요. 판사가. 글쎄요.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계의 러브콜이 그 당시에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전두환 때였으니까. 네. 정치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게 흔한 일도 아니었죠. 이인재 판사의 판사 시절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정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피고인을 보니까 온몸에 심한 구타 흔적이 있었고 증거물인 자백 녹음 테이프도 형사 숙직실에서 강압으로 녹음된 거였습니다. 아 이런 건 티가 나죠. 판사가 요구해서 들어볼 수 있었다며요. 이에 이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고문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판관이었군요.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의 언론은 살인 혐의 피고인의 또 무죄 선고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매경이 싫어하던 판사였어요. 이인재는. 이후 약 1년이 지났을 때 이인재 선생님은 판사직을 그만두셨는데요. 이 판결과 판사 때려친 거 사이에 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판사를 그만둘 정도니까 뭔가 계기가 있었겠죠. 아직은 전두환이 대통령이었던 1983년의 일이었습니다. 35살이에요 이때. 네. 25살? 35살? 35살이죠. 이후에는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주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변호했다고 하더라고요. 뒤져보면 여기서부터는 본인도 홍보를 하고자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 변호사였습니다. 상당기. 이게 피닉제가 되기 전에 삶입니다.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곳은. 질문!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왜냐하면 봐요. 덕질인도 봐요. 제가 덕질인은 알 거예요. 제가 딴지 있을 때부터 가장 궁금해하고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하던 질문이었어요. 저 새끼 왜 저렇게 됐지? 그렇죠. 쟤는 왜 저럴까? What happened to him or her? 예를 들어 김문수. 네. 나중에 김문수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인재 판사는 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몇 년간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만 해도 변호사가 벌 수 있는 돈의 실링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 변호사 했으면 먹고 사는 게 빡빡 했겠죠. 그렇죠. 게다가 이미 30대 중반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딸이 둘리고 그런데 돈 버는 일은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되게 막막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인재 캠프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97년 대선에 이런저런 출간물들을 보다가 그때도 저는 정덕이었으니까 보다가 궁금해졌던 게 이인재의 이야기였는데 이런 미담들이 막 털어다녔어요. 사병 때 제대할 때 내무실에 난로를 선물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 사병 월급이 뻔하기 때문에 월급을 모아서 자기 내무실 난로 사주고 나간 거거든요. 되게 기빙펄슨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베풀 줄 아는 사람? 좋은 아빠일 리가 없죠. 고작 겨우 판사가 됐는데 고작 2년 반 받아먹고 나왔으면 연금 따위도 있을 리 없고 노동 변호사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먹고 살 사람이 굶주리면 심경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아마 부인 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인재 판사가 변호사가 돼서 그 와중에도 돈 못 버는 일은 계속 벌렸는데 기록에 남아있는 커리어에 의하면 그게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무려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가 아닙니다. 아니야? 이거 망해들어. 아니야? 지금 있는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만 같은 곳이에요. 충격받으셨어. 이인재 변호사가 있었던 민족문제연구소는 모여서 등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등산회야?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 연구소가 한국 정치사에서 거의 최초의 싱크탱크 중 하나였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면 무슨 임종국 선생이랑 관련이 있거나 그런 쪽은 아닙니다. 반민특이야 친일 문제를 연구하거나 그런 쪽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민족문제연구소 괄호 열고 산학회 버전. 민주산학회 이런 거.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이 김영삼 씨였습니다.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그럼 ysg의 싱크탱크로 출발을 한 거군요. 그렇죠. 아 송영길의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같은 거구나.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단 김무성 전 의원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정치인이 아니었었고 나중에는 새누리당에 있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 가신 분이시고.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 계셨던 분이 정병국 전 의원. 그러니까 상도동계인 겁니다. 이분도 당시에는 안기부 끌려갔다가 막 나온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새누리당에 있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 가신 분이시고요. 그럼요. 그리고 고 박세일 교수는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하셨었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김영삼을 따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의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고요. 90년대에 생겼다. 80년대의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상도동계의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무교동.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맥도날드인데 있잖아요. 그렇죠. 맥도날드. 시청점. 네. 그 사거리 거기서 바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었네요. 네. 그리고 싱크탱크 연구소라고도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네요. 아직 데뷔하기 전에 아이돌 연습생들 모아놓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아직 정식기약하기 전에 ANR들이랑 아이돌들. 인큐베이터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YS를 따르던 사람들을 상도동계라고 합니다마는 오리지널 상도동계는 박관용, 김동영, 최형우, 김광일 등등. 나이대가 한참 위에요. 그렇죠. 30년대에 태어나서 4.19 혁명을 일으킨 세대였고요. 모두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아마 거의 다 이 부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관용 국회의장 정도 알까요? 전에 유죄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로. 저 그거 기억나요. 한나라당 시절에 박관용 국회의장이 출마했을 때 포스터에 심판 김대중 독재정권이었는데 이걸 띄어쓰기를 안 해서 김대중 독재정권으로 자꾸 모여서. 아이고 허탈해라. 내용 없어. 하지만 그렇게 보면 영혼이 그렇게 기억나. 알았어요. 이런 분들에 비하면 민족문제연구소 출신의 이인재, 박세일, 김무성, 정병국 등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젊은 사람들이고 브레인이었던 겁니다. 진짜 10살 이상 어리니까요. 그렇죠. YS의 젊은 그룹은 다들 90년대나 심지어 2000년대가 되어서야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드디어 연습생이 끝났어. 다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전에 청와대 비서 등등을 거치긴 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선거에 나가서 바로 당선된 사람은 이인재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90년대에 초반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인재들도 많이 모여듭니다.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로. DJ와 YS는 젊은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철승이 사쿠라 논쟁으로 밀려난 뒤에 민주당의 두 기수, 젊은 기수 김영상과 김대중은 확실히 진보 DJ 보수 YS로 갈렸습니다. 그리하여 YS의 유명을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 청년들 중에서도 조금 가치관이 보수적인 인사들이 상도동계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의 민주항쟁의 주역들로 불리웠던 사람들은 다 동교동계의 후신들과 친해지게 되죠. 그래서 유명세로도 젊은 사람들의 아름아름으로도 여러모로 좀 딸렸어요. 상도동계가. 그게 이제 90년대와 00년대의 총선에서 그 성적표가 명함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대중스타들은 다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인재 선생은 YS계의 대중스타였죠. 맞습니다. 이인재 선생은 처음 출마했던 1988년에 총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과 여당의 인기가 워낙 없을 때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이인재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선거였었습니다. 지역구도 험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안양에 공천을 받아 나왔는데 거기가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경기도의 남부권역은 대부분 인천을 포함해서 1세대, 1.5세대들의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됐어요. 그런 곳에서는 영남 출신과 호남 출신은 되는데 충청권 출신은 잘 안 됐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 거라고 예상하고 버리는 패를 보내는 약간 그런 선거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당선됐기 때문에 추미애 대 이용 같은 거죠? 그래서 당선 자체만으로도 매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 선거는 이용이 좋고요. 이제 정치인이 된 이인재 의원은 1988년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 활동을 했습니다. 자, 젊은 40대, 50대가 되기 전 40대의 초선의원 이인재의 활약을 광고를 듣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광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가장 스탠다드한 맛 콕 집어 콕 김치 산지에서 직접 구매한 양질의 재료 햇섭 인증은 기본인 최상의 위생 환경 포기, 총각, 동치미, 깍두기 등 기절마다 시기마다 땡기는 모든 김치를 총망락했습니다 조문주는 김장김치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떨어진지는 100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어두운 김치가 끝나는 시간 이젠 콕 집어 콕 김치로 바꿔보세요 여름에 친구 콕 집어 콕 김치를 액세스몰에서 찾아주십시오 마트에 김치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 봄에 5kg 산 거 아직 먹고 있습니다 액세스몰로 들려주십시오 초선의원 이인재 통일민주당의 깃발로 안양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광주특위위원이었던 이인재 의원은 1980년 광주 그 당시에 군법회의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한 것이 당시의 개헌법상으로도 불법이었다는 걸 날카롭게 지적했었고요 역시 판사 그리고 육군 24단이 국회에 제출한 광주 관련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해 겨울에는 전두환의 비리와 범죄를 파헤친 5공비리청문회가 열렸습니다만 그때 이인재 의원이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5공청문회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만 기억을 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만 기억을 하는데 당시 질문의 날카로움과 퀄리티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지난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이인재 의원이 이 청문회 자체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청문회였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TV에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인재 의원이 사실 전 국민적인 셀럽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하고 질의하고 그런 것은 이해찬 의원 이인재 의원 뭐 그랬었고 노무현 의원은 그 당시에 명패를 던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이인재 선생님의 모습은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시면서 전 땡훈 목사와 동행하신 것이었는데 다시 리마인드 그의 미래는?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땡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을 돌아다니는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가 상당히 상실된 그런 행동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이해해줄 만한 게 48년생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아니 왜냐하면 저기는 원희룡 장관은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한참 젊은데 저는 그게 약간 인간으로서 뭔가를 포기하는 그런 레벨로 봐요 내려놓음 선언 일관성 포기 마치 한 달 동안 샤워도 하지 않고 몸가짐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많이 훼손된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어떤 선이 있는데 거기서 탈락을 한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10년대에는 친박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하여 하지만 젊었던 시절에 이인재 의원은 활약상이 매우 빛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5.18의 진상규명과 전두환 정권의 비리고발 등에 앞장서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요 80년대만 해도요 그렇게 찬란한 순간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그랬던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what happened to him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 때 그렇게 5공을 씹었는데 그 이후 거의 직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앞을 사이 김영삼이 노태우랑 합당을 해서 민자당이 된 거예요 통일민주당이 민자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5공 세력들과 만나게 됩니다 합당 합당 이인재 의원이 이게 신한국당을 거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까지 오는 보수정당의 계보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의 출발은 민자당이죠 그 와중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인재 의원도 김영삼을 따라서 그 당에 소속이 됩니다 그때 많은 정계의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해처모호가 일어났습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영남 출신들이 주로 많았고 충청권 출신들도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김영삼 못 따라가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못하겠다라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그럼 충청권 정당 어때? 지난번에 통일국민당 때 해본 거 있잖아 정주영당 때 그래서 자민연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여러모로 아 뭐 그건 좀 나중에 나중에 얘기죠 90년대 얘기를 한꺼번에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80년대 이건 아직까지는 80년대였죠 오공을 그렇게 씹었던 사람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네 당의 사무총장이 12.12 반란을 일으킨 당사자예요 그 당의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킨 부두목이고요 그렇죠 이게 이인재 의원이 그때의 상황이에요 사람이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일이었겠는가 잘 버티는 편인데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이인재 의원이 키가 160대 초반으로 체구가 작은 편입니다 맞아요 보면 귀엽습니다 전투력이 높지 않다는 뜻인데 무슨 소리야 근데 사무실에 출근해서 보니까 자기가 막 씹고 그랬던 싸움 잘하는 군인들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양옆에 앉아가지고 야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그리고 끝나고 회식을 가도 군인 출신들이 양옆에 앉아가지고 술 강제로 따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들의 잘못을 까발리던 노동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인데 네 제 생각엔 이게 하나의 계기였었을 것 같다 DJ를 잘 지내보자 DJ를 따라서 평민당으로 가신 분들하고 그 당시에 YS를 따라서 민자당에 가신 분들하고 그리고 아니면 YS를 원래는 따라섰지만 그대로 민주당에 남은 예를 들면 노무현 의원들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 세 부류의 어떤 멘탈리티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치관은 구민들에게 아주 뚜렷이 보이는 가치관이에요 어떤 가치관들은 티가 안 나는데 저 때 주공을 따라가기로 그냥 군부와 손 잡기로 아니면 주공이고 뭐고 자기 소신 따르기로 아니면 뭐 DJ의 적자들이 남아있고 어쨌든 다음번 대통령은 YS가 됐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나회를 숙청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민자당에 갔던 사람들이 양옆에서 그 막 갈구고 야리고 그랬던 군인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점점 이제 중앙정치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기가 살았겠죠 아 그래요 이인재 의원은 김영삼의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파격입니다 개 젊었거든요 네 그때 45살이었어요 대단합니다 국회의원을 겸직을 하면서 장관이 되었는데 되게 젊은 나이이죠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가 49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되게 젊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젊다 젊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인재의 노동부 장관이 더 젊었던 거죠 네 스타로 밀어줍니다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 이인재가 만든 게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도입했을 때의 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일하다가 해고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노동환경과 여건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전시켰고요 그리고 93년 당시에 현대 계열사 노조들이 역사적인 총파업을 벌였는데요 예고도 없이 울산에 직접 찾아가서 노조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고요 노조를 직접 만납니다 네 노동부 장관이 그리고 곧장 현대에 중재를 하러 갔었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자유만네요 결국 중재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장관이었어요 여러모로 문민정부 내 그리고 원내에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급진적이라며 이인재 장관이 그때 했던 일 중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자동차보험회장을 부당노동 혐의로 소환해서 노동부로 소환을 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조졌어요 그때는 군사독재가 막 끝나고 나서 민주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다 보니까 협회장은 다 군인 출신 아니야 거의 이제 정부 부처의 역할과 권한 같은 게 정확하게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았던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장관이 기업 총수를 불러다 놓고 너 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노동자 편에 서서 그게 아마 거의 최초의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애티튜드인 건 당연하고 네 요즘 노동부 장관 이러는 건 보지 못한 것 같네요 확실히 이제 진보정당이나 노총 등으로부터 민주당이 여당일 때 박한 평가를 듣는 것도 그 전에 이런 액션을 하던 장관도 있었는데 당신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는 말 그거가 되잖아요 그 근거 어딘가에 이인재 장관의 활약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신문에서 봤던 것 중에 좀 특이하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는 때가 신문을 보면서 그런 거였어요 이인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는 우리나라의 한 30년 40년간 이슈예요 노동 이슈예요 아주 장기간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인재 장관이요 해직교사의 조건 없는 복직이 장관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각도 국회도 다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진보적인 노동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노동부 장관이니까 국회 노동위에서 이제 동시에 장관이자 의원으로서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발언했던 것들이 지금 봐도 대단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해고되어서도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혹은 부당노동 구제 신청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즙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겠다라고 했던 장관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경영권 참여를 요구하는 파업도 인정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분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통치의 중요한 기법이고 검찰과 경찰이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했던 공안수사 근데 공안수사가 80년대 말 이후로 대폭 축소됐잖아요 겁먹어가지고 노동자 대투쟁과 민주항쟁 때문에 그래서 공안수사의 인력들이 노조 수사에 몰립니다 이게 90년대의 트렌드였어요 노조를 때려잡는 것으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그게 나중에 기업자한테 떡으로 돌아오든 아니면 공천자리로 돌아오든 뭔가 기록을 내는데 노조 수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노조 수사를 못하게 되니까 공안이 반발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근데 공안이 반발하면 YS도 대통령도 좀 곤란한 거죠 공안 못 다루면 통치 힘드니까 경영 참여를 요구하는 파업은 지금도 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문제라기보다 그 당시 굉장히 급진적이고 좋은 방향의 지금도 안 된 걸 그때 주장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인재 장관이 생각했었던 게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파업 중에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하겠다 우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반까지 대한민국을 괴롭히던 망령이었어요 간단하게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죠 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파업하지 말란 뜻입니다 파업을 하면 임금 안 준다 노동자 탄압을 상징하는 말 같은 거였어요 지금도 파업하면 돈 안 줍니다 이걸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던 노동부 장관이 93년도에 있었다 그 사람은 이인재다 그런 걸 주장하다가 노동부 장관에서 잘렸습니다 그랬던 노동부 장관이 2015년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에는 갑자기 시계를 돌려봅니다 법이야 어찌 됐든 간에 파업은 핵폭탄 같은 거니까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니 지난번에는 그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최저임금을 주자더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대우조선 해양의 파업에 대해서 특정 이념으로 무장된 세력들의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이념으로 무장된 세력의 정치투쟁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파업 현장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공력을 이용해야 돼요?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2015년, 22년 이때는 사람들이 이인재 전 의원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을 다 놔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약 30년 전에 이인재 장관과 비교하면 사실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24년 1월 본인이 아직 컷오프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던 시절 올해 1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승만이 미 정령군과 친일 세력을 앞세워 정통성 없는 정부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 정통성은 남이 아니라 북에 있는 것 같다 빨고 색깔로 이재명의 눈에 김정은의 도발은 보이지 않는가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빈곤을 몰아내고 산업화를 성공시킨 박정희 이 두 사람을 그토록 적대하는 이재명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자고 말하니 경악할 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인재라는 사람은 시계를 저 과거로 돌려보면 군무장권과 싸웠고 이회창과도 대선 경선을 치렀고 노무현과도 대선 경선을 치렀습니다 노동 변호사고 그래서 대선에 두 번이나 나갔다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만 2001년 대선 경선 당시에 그렇게 보는 언론인들이 있어서 제가 좀 살짝 이상했어요 그때는 전문가라 견자가 지식이 과문했습니다 노무현과 이인재를 개혁성향에 있어서 동해선상에 올려놓고 모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이 봤어요 당연하죠 그랬었죠 비슷한 사람들 근데 당에서 이인자가 더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이인자가 돼야 된다 근데 당원들이 노무현을 뽑아버렸죠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래된 언론인과 오래된 정치인 왜? 지들이 보기엔 이인재가 더 나으니까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 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인재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꽤나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인재에 대한 이상품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어집니다 손희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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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